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선거 초반 더불어민주당 위선권 의원의 독주가 점쳐지던 곳인데요. 보수 진영의 통합정당인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26.3, 정의당 9.8, 국민의당 3.7% 순이었습니다. 지지정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1.8%로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답 31.5%보다 갑절가량 높았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래한국당 24.3, 정의당 8.2, 열린민주당 3.4, 국민의당 3.2% 순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5%,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15.4%였고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60세 이상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선거구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해 13.4%의 응답률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실루엣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의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